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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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폭염이에요 갑자기 왜 계속 탁거리냐고요? 나도 드디어 ASMR 장비를 샀어요 60만원 주고 일단 그건 그렇고 오늘 전국 최초로 제가 수박 껍질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과자마자 사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렛츠고 일단 먹기 전에 각기는 같은데 가격도 물론 같아요 근데 존에는 어이없는 점을 찾았습니다 초코 알갱이 있잖아요 초코 알갱이 어떻게 보면 수박 껍질이 위로 가면서 수박이 밑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초코 알갱이가 밑에 밖에 없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진짜 일단 수박바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바 먹을 때 진짜의 개념 진짜 부잣집 애들이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진짜 원래 수박바 먹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네 짱 하 이렇게 해주고 кус 확실히 수박 껍데기 말한 맛이 확실히 틀리네 지구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고추 잘 만들었어요 아이씨 내 입에 빗고 products وب romanes 쭈쭈쭈쭈쭈쭈쭈쭈~~ 맛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없게 종사자 여러분들 연락 주십쇼 오겸TV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